안양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찾아가는 시민 행복 상담실을 운영합니다. 법률부터 부동산, 지방세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데요. 해당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. 안양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생활 속 다양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시민 행복 상담실을 운영합니다. 상담 분야는 생활 속 법률, 세무, 건축, 부동산, 지방세 문의 등으로 매월 둘째, 넷째 주 금요일마다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운영됩니다. 오는 25일에는 귀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상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사전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자치행정과로 문의 바랍니다. 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사전 예약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